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사각턱도 아니고 규걱턱도 아닌데 하관이 크다라고 말을 듣는 얼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이 근대 이후에는 일본 문자에서 유래되었고 그러한 예는 대통령, 판사, 검사, 경찰관, 팔방미인, 광고, 연예, 민족이라는 단어들이 다 일본 문자에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거고요. 과학, 철학, 물리학,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도 다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대와 되기 이전에는 갑론을 봐, 기한이 덜해하다, 병행하다, 가급적 등이 가급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단어는 한문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안부, 하관 이러한 말도 또한 중국 문자인 한문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보통 눈은 얼굴에서 위에 있고 입은 아래쪽에 있다는 그런 어떤 의리한 관념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3등분하게 되면 중간 3분의 1의 눈이 포함이 되게 되어서 이 왼쪽 분의 얼굴이 어딘지 긴 것 같은데 어디가 긴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즉 이분은 눈 아래부터 코 옆쪽의 얼굴인 중안부 긴 얼굴로서 중안부가 긴 얼굴을 분석할 때에는 오른쪽과 같은 분석법보다는 왼쪽의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를 따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보통 하관이 큰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각턱이 있는 경우를 연상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경우엔 사각턱이 있지만 하관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얼굴 비율입니다. 또한 3급 부정교합의 그 주걱턱의 경우 하관이 클 것이라고 짐작이 되겠습니다만 얼굴 비율 분석을 해보면 아래쪽의 노란 사각형이 이마나 중간 얼굴에 비해서 특별히 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사각턱도 없고 주걱턱도 없는데 뭔가 하관이 큰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관이 얼굴에서 어느 부분을 이루는 것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서두에 우리나라 말이 근대 이전에는 중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주로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했는데 하관이라는 단어는 아래하볼관이라고 해서 한문 글자에서 왔습니다. 즉 관골 아래쪽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골은 우리가 말하는 광대뼈 부분을 관상학용어로 이르는 말이며 참고로 귀 밑에 있는 사각턱뼈는 시골이라고 합니다. 광대뼈와 사각턱 즉 관골과 시골은 얼굴에서 이렇게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뼈로서 노란 화살표처럼 서로 음량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 광대는 있는데 사각턱이 없다고 한다면 유관무시 고독지상이라고 하여 관은 있는데 시가 없으면 고독하다 라고 관상학의 고전인 마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귀 밑에 있는 사각턱뼈 즉 시골이 큰 경우는 이를 아웅 몰고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하여 은근과 끈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각턱뼈가 너무 튀어나와서 이 뒤통수에서도 턱뼈가 보이는 경우를 뇌후견시 뇌후견 반골이라고 하여 우리가 반골 기질이 있다 반골 기질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뼈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턱끝 주곱턱뼈는 이골이라고 하여 턱끝 수술을 이부성형술이라고도 하고 이마뼈는 액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액면 그대로 봐주세요 할 때 그 액자입니다. 그래서 민낯 그대로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마가 얼굴을 대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관이라는 것은 관골 아래의 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얼굴로 관상학으로 보자면 사각턱의 시골과 주곽턱의 이골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부분은 콧구멍 아래쪽에 있는 잇몸뼈 즉 상악치조과 하악치조골을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에서 하관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자 그대로 관골의 아랫부분의 얼굴을 하관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엑스레이 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광대뼈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보이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콧구멍 아래쪽의 얼굴을 하관으로 보시면 얼굴 분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관을 작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